명선 씨를 바라보면 오늘 짜장면 먹을까? 너무 좋아요 돈가스? 뷔페? 다 좋아해요 나도 너랑 있으면 다 좋아 둘이 있으면 몰라도 너무 행복하니까 이게 사랑이 아닐까 싶다 우리 명선이 생각뿐이야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댈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 봐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에서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명선이 생각하면 명선이 생각하면 똥파리도 사랑스럽다 똥파리도 사랑스럽다 너를 만나니까 말이야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에서 너무 행복해 그대에서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저에게 바짝 놀라올 수가 없어요 가자 사랑합니다